우와 감사합니다. 으음 일로 올라와 여기로 여기로 가자 아 별책 다하네 하트 한정도 했으니까 내려가면서 줄까? 아니 나 이렇게 완전 이렇게 해가지고 서머로는 내려갈 때도 허가까봐잖아 어머, 내려갈때 너무 허가까봐잖아 흠 덕분에 죽는 놈 금방 아는 게 잘 모르겠어 고객님 그냥 소풍이지 뭐 그렇게 가면 해볼게 그리고 이런 거 하늘을 가면 하늘을 가면 하늘의 나이 하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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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다같이 생겼어 땅뚱뚱하잖아 임신한 거 아니겠지? 야 얘 진짜 채다같이 생겼다 얘 전에 왔을 때 내가 초보진 애다 맛있고 애기 너 쫓아가는데? 애기 대모험의 날입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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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 acie 과자 면발 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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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깐장 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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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청양고추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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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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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국 맛있겠다 이거 서울 홍콩쯔에 가서 놀다가 일단 충주에 갔을 테니까 술을 마시고 와라 문구에서 왔는데 한 번만 웃어주자 사진이 왔어요 왜 이렇게 안 맞아요 다들 언니들 언니들 우리 같이 해요 진짜 웃겨 아니 왜 이렇게 다들 안 맞아요 제가 할게요 손님들이고 언니 좀 헐렁헐렁하게 들려요? 언니 좀 헐렁헐렁하게 들려요? 응 셋 네네 하나 나왔고요 네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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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하나 더 나왔어 여섯 킷 순서대로 드릴게요 이게 쉽다 어머 찢어봐 갈래? 사장님 죄송해요 아 괜찮아요 이거 순서대로 드리는 거예요 나 네번째 초록색이었는데 이게 네번째 네네네 나 1점이야 현이 여섯번 찍은 거 알지? 홀 맞네 이것도 4등 1등이 좀 많이 들어 4등 4등 4등은 역서 중에서 고르시면 돼요 이만큼 중에서 고르시면 돼요 이것도예요? 그리톡도 고르는 거예요? 그리톡은 바닥에 있는 그리톡 전체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대박 이거 맞아 내가 한 거 아니야? 난 저 끝에 계란후라이 같은 거 너무 귀여워 계란후라이 꼭 이걸로 할까 그럼? 아 그래요? 실례야 아 아 아 택배 아 아 아 아 고동이 짜장면 치킨 일단 5마리인 것 같아 2마리인 것 같아 그래서 7마리인 것 같아 이제 이리 구석에 뭐하니? 이사 inclusion 제2시 습수로 기회 라면을 사는 중 뭐 드시고 싶고 인기 준비한 것 같아서 물어봤네 라면 안 사? 매콤한 걸 사야 조언해지는 거 아니야? 아까 나가사키 어때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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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찍어 나가사키 사자는데 하면서 자막 어이없는 자막 야 안 사 사는데 해물 맛 있다 아니 개를 넣는데 왜 해물을 사냐고 아니 맛이 얽어질 수 있잖아 시원함을 알아줘 나는 면이 얇아 어? 나도 열라면 생각했어 열라면 사자 쟤는 꼭 저래요 약간 토해감 느낌이나봐 그럴 수 있지 뭐 쟤 어디 갔어 근데? 잘한다니까 내 소주가 그냥 이거는 그거 말고 그거 있으면 사고 싶은데 그거 여기 없나? 이거 없나? 이거 뭐야? 그거 아니야 꿀 주는 거야?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안수진 이거 수나리 먹어보는 거 어때? 이거 레몬죽? 이거 맛있다고 그러던데? 레몬진이구나 저거 소주 아니야 근데? 네 도수 되게 낮을걸? 4점 오면 맥주랑 비슷하네 하나 먹어볼래? 아 근데 그거 사려고 온 건데 그거 사려고 온 건데 오빠는 아니야? 어 맞아 이거야 몇 병 사갈까? 얘들 유리네 와 이거 더 예쁘다 꽃구잖아 꽃구? 왜? 꽃구지 다 먹고 몇 개 사? 야 나도 맥주 먹고 싶어 아 맥주 먹어 저기서 저기 이만요 이거 가서 하나 살까? 피처 하나 나 살까? 피처? 그래 두 개 사 두 개? 아 그럼 나도 소 맥주를 먹을 거야 그래 그럼 두 개 사 카스 두 개 두 개 카스? 나 카스가 좋은데 카스 하나 둘 하나 나도 카스 근데 이거 시원하냐? 네 굳이 다행히 굳이 멍멍 정도 피처 테이탈 그리고 종이 6. 4. 얼마에 뜯어뜯어 다시 올려가? 네 꼭대기 딱 꼭대기? 아니, 해도 해줘요 아빠 방식으로 한번 해봐 어차피 이거 개딱지 먹을 거 아니잖아 그래? 네 비치 좀 있어봐 어? 엉덩이 왔어 여기에? 거기다 가물어 보러 잘 먹겠습니다 네 깔끔해? 어, 훨씬 깔끔해 쏘미 팔레 소주 먹을래 나 깔끔해 그래 쏘미 좀 먹을래 쏘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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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 쏘 쏘 쏘 아빠만의 비법으로 그래 잘 됐다 진짜 근데 맛있었나 근데 쬘 짜고 맛있어 이것도 다 못 먹고 다 Cool 냠냠냠 다 냠냠 고급 힘들어 전부 다 먹으러 온 것 같아요 늘 음식을 먹어요 고급을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